안녕하십니까? 임은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세 번째 시간 김종서와 수양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자와 빼앗으려고 했던 자 김종서 대 수양대군 1. 수양대군은 폭군이었나?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 대중들이 가진 이미지는 폭군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양대군의 이미지가 그동안 그렇게 그려져 왔고요. 이 이미지에 맞게 그는 무인 세력들을 휘하에 두고 조선의 왕자리를 꿈꿨던 인물입니다. 1417년 태종 17년 9월 29일 세종과 세종비 심씨와의 사이에서 문종에 이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은 거침없고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종 역시 이런 수양대군의 성격을 걱정했기 때문인지 원래 진양대군이었던 그를 수양대군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마도 수양산에서 절개를 지키다가 굶어죽은 백이와 숙제처럼 절개를 지키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428년 수양대군에 봉해진 수양대군은 1452년 5월 18일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뒤로부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끝내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양대군파와 김종서 황보인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것이 계유정난의 빌미가 되어버립니다. 1453년 무사들을 조정해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죽인 뒤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안평대군을 강화로 귀양보내버립니다. 영의정 자리에 오른 수양대군은 정인지를 좌의정해 한확을 우의정으로 삼고 군권을 장악했죠. 특히 수양대군의 두뇌로 활동했던 한명회는 왕명으로 위장해서 중신들을 소집해서 죽이고 유배시키는 계획을 통해서 1455년 수양대군을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폭군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의 괄목할 만한 성과들도 있었는데요. 국토의 균형잡힘 발전에 힘쓰며 국방력을 강화했고 다수의 서적을 편찬하는 등 무예와 병서에 두루두루 밝은 능력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조직인 유향소를 철폐하면서 중앙집권 차제를 확립합니다. 또한 의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책결정권을 폐지하면서 6조, 그러니까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체계를 굳건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1460년 신숙주를 보내서 두만강 건너의 오랜캐들을 소탕하게 하기도 했고요. 1467년에는 강의, 남순, 어유소 등을 보내서 여진족을 소탕하며 나라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더불어 하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을 평양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로 이주시키는 사민정책을 바탕으로 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이끌어냈고요. 둔전제를 시행하여서 병사들의 자급자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했고요. 농민에 대한 무질서한 수탈을 제안하면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권문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신진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궁중에 잠실을 두어서 비와 세자빈으로 하여금 친히 양잠을 권하도록 하는 한편에 사시찬료, 잠서주의, 양후법초 등의 농업서를 발간하면서 농업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은 여러 법정과 교리 등을 정리해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면서 성종 때에 완성하는 시초를 제공하였는데 그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업적입니다. 이처럼 수양대군은 굉장히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만큼 왕권을 강하게 유지했고 그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문물을 겸비한 호랑이 김종서 1383년 김종서 장군은 무관의 아들로 태어나 1405년 22살의 나이로 식년시 문과의 23등으로 합격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415년에는 상서원 직장에 제수가 되었고 1418년에는 죽산 형감을 역임했는데 같은 해에 세종이 즉위하면서 김종서는 사원부 감찰에 제수가 되었고 다음해인 1419년에는 감찰로 충청도에 파견되어서 가문에 따른 진휼의 진상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1423년 5월 사헌부의 우헌납에 1425년에는 2조 정랑에 1427년에는 의정부 사인에 제수가 되었고 그는 정부의 요직을 역임하는 동안 세종의 두툼한 신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방의 실상을 파악하거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주 경차관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후대 임금들이 정치에 참고하기 위해서 편찬된 역사체의 고려사, 고려사 저료, 세종실록 등의 편찬을 담당한 뛰어난 문신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영원한 정승이라고 불리는 황희는 자신의 후계자로 김종서를 점찍어 두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깐깐하게 김종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김종서를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원래 문과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던 만큼 행정역은 물론이고 다양한 학문, 예학, 경학, 역사 등에도 밝은 문, 물을 겸비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김종서를 장군이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육진을 개척한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육진이란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 이 여섯 개의 진을 의미하는데 1433년 12월 함길도 도관찰사가 된 뒤에 7, 8년간 북변에서 육진을 개척해서 두만강을 조선의 국경선으로 확정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게 바로 김종서였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일대에 출범하는 여진족의 침입을 앞장서서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1449년 8월 달달 타타르족의 야선이 침입을 해서 요동지방이 소란해지자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평안도 도절제사로 파견되기도 했을 정도로 강인한 장군으로 거듭난 김종서는 세종의 명으로 변방에서 북방의 경계와 수비를 맡았고요. 요직을 맡아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종서는 아버지가 무관직에 있었고 육진 개척에서 이룩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흔히 무장으로 알기 쉽지만 강직하고 엄정하며 밝은 문인의 학자였고요. 또 유능한 관료이기도 했었습니다. 3. 개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를 제거하고 왕권을 잡은 수양대군 개유정난이란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1453년 김종서의 집을 불시에 습격해서 그와 그 아들을 죽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병약한 상태와 미래를 예견하고 당시에 요직에 있었던 김종서 등에게 어린 왕세자의 왕위를 부탁합니다. 이후 1425년 5월 문종이 제2 2년 만에 죽자 단종이 12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어린 임금이 주기하면 가장 서열이 높은 대비가 수렴첨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문제는 단종의 모후였던 현덕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은 다음 날에 산효결로 죽고 나서 문종이 새로운 부인들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렴첨정을 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정치적 권력은 문종의 유명을 이어받은 이른바 고명대신 황보인과 김종서 등이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일이 생기며 문종의 다른 형제들은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양대군과 안편대군이 대표적이었는데 수양대군은 문인과 무인 등을 두루 포섭한 반면에 안편대군은 문인과 예술인 등과 주로 어울리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 세력을 키워나갔고요. 수양대군은 안편대군이 김종서 등과 연합하는 것을 특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또한 집현전 학자들 역시 김종서와 황보인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여겼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황보인과 김종서 등을 제거했을 때 집현전 학자들 대부분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무튼 단종 즉위 후 2개월이 지난 1452년 7월경에 수양대군은 권남이 자신을 찾아오자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고요. 이때부터 권남 홍윤성 한명회 등을 신복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1453년 4월 명나라의 고명사은사로 갔다가 돌아온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이는 한편 홍달송 양정 등의 신복 무사를 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수화 무관 양정 홍달손 등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병사들을 이끌고 경북궁을 점령해라 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관복차림으로 유숙 양정 어울룬 등을 데리고 김종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에 방문해 마중 나온 김종소에게 집앞에서 편지를 한통 전달하는데 김종소가 이 편지를 읽기 위해서 달빛에 비추어 보던 도중에 어울룬은 철퇴를 휘둘러 김종소를 격살합니다. 또한 그 사이 양정은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김종소의 아들이었던 김승규와 주변 인물들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죠. 당시 김종소는 바로 죽지 않았고 며느리의 집으로 피신을 했지만 결국 양정 등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임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71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벌인 수양대군은 구강 단종에게 김종소가 안평대군과 짜고 역무를 회책했다고 보고했고요. 한명해와 홍윤성, 홍달선 등을 시켜서 광한문과 대걸문을 장악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명을 빙자해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등의 여러 대신들을 불러들였고 이들이 궁궐에 들어오자 국문에서 모두 살해해 버립니다. 이렇게 반대파를 숙청한 수양대군은 정권을 장악해서 정변을 일으킨 공신들을 요직에 앉히게 되었고 자신의 집권 태세를 공고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공을 세웠던 정인지, 한명회, 양정 등 43명을 정랑공신으로 책봉을 했고요. 2년 뒤에 강제로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맞섰던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대결은 결국 수양대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